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업스K라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AI 랩 매거진이 현재 약 800분 이상의 구독자님들에게 매월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독자님들의 메일함이 가득 차서 메일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매거진을 전달받지 못하신 분들은 메일함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거진의 신청도 상시 받고 있으니 설명란의 더보기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정에서 필요한 커스텀 노드는 Ultimate SD Upscale입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은 분들은 미리 설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 4종류의 업스케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종류 모두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컴피와이를 실행하고 디폴트 워크플로우를 불러옵니다. 오늘은 VAE도 추가하여 사용해보겠습니다. 로드 VAE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VAE 디코드에 연결해주겠습니다.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VAE 모델이 없습니다. 매니저에서 모델 매니저를 선택하고 타입을 VAE로 선택합니다. 리스트에서 FT, MSC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모델은 실사 이미지에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리플래시 버튼을 한번 클릭하여 새로 고침해야 합니다. 로드 VAE에서 다운로드 받은 모델을 선택합니다. 현재 설정한 이미지의 사이즈는 512768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이용하여 업스케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이용한 업스케일 방법입니다. 화면을 더블 클릭하여 업스케일 이미지 유징 모델을 검색하고 추가합니다. VAE 디코드 노드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업스케일 모델을 추가하기 위하여 로드 업스케일 모델 노드를 추가합니다. 업스케일에 사용되는 모델도 다운로드해야겠죠? 다시 모델 매니저에서 타입을 업스케일로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4XNMKD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완료한 다음 리플래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고침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대로 업스케일을 진행하면 모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4배로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지를 2배의 사이즈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스케일 이미지 바이를 추가하고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스케일할 이미지의 배수를 0.5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업스케일할 배수가 4배의 0.5로 설정했기 때문에 2배로 업스케일됩니다. 세이브 이미지 노드를 추가하고 연결합니다.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하고 큐프롬프트를 진행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원본 이미지와 업스케일된 이미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확대해보면 눈썹과 머리카락의 선명도도 향상되고 옷의 질감도, 퀄리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스케일된 이미지를 이미지 투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 번 더 생성해보겠습니다. 작업 진행하기 전에 먼저 씨드를 고정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트 컨스턴트 노드를 추가하고 씨드를 복사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K-sampler 노드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Convert Widget to Input을 이용하여 씨드를 입력받을 수 있게 변경하고 연결해줍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를 실행하기 위하여 K-sampler 노드를 하나 복사하고 씨드를 연결해줍니다. 모델과 긍정, 부정 프롬프트는 모두 디폴트 워크플로우에 연결합니다. 레이턴트 이미지에는 인코드 노드를 추가하고 연결합니다. 인코드에는 업스케일된 이미지를 연결합니다. 디코드 노드와 세이브 이미지 노드도 추가하여 연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Denoise 옵션을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목적이 업스케일이기 때문에 많이 변경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0.35로 설정하겠습니다. Q-프롬프트 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원본 이미지와 업스케일된 이미지와 이미지 투 이미지로 생성된 이미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모델을 이용한 업스케일은 단순하게 이미지의 사이즈를 늘려주고 퀄리티를 향상시켜준다면 그 이미지는 이미지 투 이미지를 통해서 업스케일된 이미지가 좀 더 이쁘고 조화롭게 한 번 더 변형됩니다. 다음은 Ultimate SD 업스케일입니다. Ultimate SD 업스케일은 이미지를 퍼즐처럼 조각내고 조각들을 각각 업스케일 한 다음 다시 합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Ultimate SD 업스케일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미지는 디폴트 워크플로우와 연결합니다. 모델과 긍정, 부정 프롬프트, 그리고 VAE를 모두 연결합니다. 업스케일 모델은 로드 업스케일 모델 노드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컨버트 위젯 투 인풋 기능을 이용하여 Seed를 인풋으로 변경하여 Seed 노드와 연결합니다. 옵션에서 업스케일을 2로 설정하고 Steps와 CFG, 샘플러는 모두 디폴트 워크플로우의 K샘플러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Denoise는 디폴트가 0.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도 모두 디폴트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출력에는 세이브 이미지를 추가하여 연결하고 보기 편하게 그룹으로 묶고 노드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큐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CMD 창을 확인해보면 이미지 조각들이 각각 업스케일되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스케일 모델을 이용해 업스케일한 이미지와 울티메이트 SD 업스케일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이미지의 퀄리티가 훨씬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이미지의 퀄리티를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울티메이트 SD 업스케일은 매우 효과가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턴트 업스케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업스케일 방식은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이미지를 업스케일하는 방식이었다면 레이턴트 업스케일은 VAE 디코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레이턴트 데이터 자체를 업스케일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업스케일 레이턴트 바이를 추가합니다. 입력은 디폴트 워크플로우의 K-sampler 노드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워크플로우에서 K-sampler와 VAE 디코드 그리고 세이브 이미지까지 복사하여 가져옵니다. 모든 노드를 전부 연결해주겠습니다. K-sampler의 Denoise 값은 0.5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어서 보기 좋게 정리하고 Q-프롬프트를 진행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업스케일된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업스케일 이미지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업스케일 이미지를 모두 같이 비교해보겠습니다.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는 Ultimate SD 업스케일과 레이턴트 업스케일입니다. 이미지에서 변형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업스케일 하려면 Ultimate SD 업스케일을 사용하고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레이턴트 업스케일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스케일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화재의 플럭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